아이소 크림 이게 아이소 크림이야 이게? 응 와아 내가 먹어 빨간색 먹어본적 없잖아 빨간색 먹어본적 없지 어저께 핑크색 먹어봤지 맞아 바닐라색 핑크색 그런거였지 아마새 아마새아 아마새아 빵 빵 쏘베리맛 응 맛이 어때? 쏘베리맛 앉아서 먹어 난생 처음먹어보는 맛이지 어때? 응 응 처음먹어보는거랑 나 강아지들이랑 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돼요 네 해리는 애기 아니야? 응 해리는 뭐야? 어린이 어린이? 땅콩한테 땅콩한테 딸기향기 나나봐 응 진짜 딸기향기 난다 응 기름 많아서 어떡하지 기름? 응 봐봐 기름 아니잖아 왜? 그거 기름 아니라 그냥 얼음이야 얼음 얼음? 애들 먹으면 안되잖아 아 아 그건 통얼음 통얼음 통얼음은 목에 걸릴까봐 엄마가 안된다고 한거고 이런거는 작아서 괜찮아 괜찮아? 응 목에 안걸려? 응 목은 엄청 크니까 응 근데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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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얼음은 응 목에 너무 커서 쑥쑥 내려가지 뭐 쑥쑥 내려가지 뭐 응 엄마 한입만 줄래? 왜? 야꺼야 정말? 응 엄마 어? 진짜 안돼? 줄 것처럼 하더니 나 냉동실에 더 맛있는거 했지롱 응 보여줘 싫어 왜? 몰래 먹을거야 그럼 엄마 자 아니야 됐어 엄마 먹어 아니야 냉동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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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? 장난이지? 어 진짜 있는줄 알았잖아 그래? 사람 돌변한다 너 주기 싫다고 하더니 더 맛있는거 있는줄 알고 어 어 사람이 왜그래 응? 그러면 안되지 응 그런만 안해도 줬어야지 어떻게 생각해? 난 그런만 안해도 안줘 흥 흥흥흥 뺏길 수 없어 맛있는것 흥 흥 만약에 그러면 흥 흥 이진아 언니가 달라고 한다면 흥 안돼 흥 진짜로 응 나 왜 그런가 예뻐 흥 그럼 노래만 불러야돼? 응 흥 그래도 이쁜 진아 언니가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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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 거야, 집에서. 진아 언니 삐졌다. 여기 진아 언니 보고 있어? 어. 진아 언니 계속 삐졌다. 이렇게 짱을 넣어서 총 먹어본다. 응, 진짜. 맛있네. 이런 거 먹어보니까 신기하지, 맛? 처음 먹어봐. 다 먹어본 적도 없는데. 그치? 일반 아이스크림이랑 틀리지? 응. 어때? 이건 막 얼음 같지? 이건 얼음 같지? 이건 얼음 같지? 얼음 같아. 응. 다 못 먹지? 다 먹을 수 있어. 다 먹을 수 있어? 다 먹을 수 있어? 다 못 먹을 것 같은데? 발냄새나는 것 같아. 응? 발냄새나는 것 같아, 어디서. 기대만 먹고 있어. 이럴새나는 것 같아. 네 해봐 이 상황이 고였네 롯데스크류바 롯데스크류바 좋아 좋아 아 이거 옛날 광고노래야 스크류바 광고노래 정말? 처음 먹어본다 그리고 노래 물어봐 이거 내가 아까 먹은거 노래? 응 응 이 노래야 아 까베기 모양 꼬였단 뜻이지 응 텔레비로 틀 수 있어? 뭐를? 이 광고? 이거 엄마 이따 보여줄게 빨리 엄마 핸드폰을 보여줄게 잠깐만 엄마 꼬인다 응 엄마 맞지? 엄마 노래 맞지? 잘 먹을게 볶음면 으흐흐